1, 2, 3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경대학교 뷰티학부 메이크업 전공 21학번 국민이 임예진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들을 가득 담았으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뭐 학교로 가볼까요? 나 눈 너무 예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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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좀 여유로워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면 계속 좀 늦게 끝나나 봐. 난 또 마지막에 정리하는 스타일. 항상 강의실 불 끄고 나가는 스타일. 항상 내 다리가 불이 켜져 있어요. 제가 좀 이런 스타일인데 진짜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 상태로 가서 너무 밀리지 않을까? 내가 이거 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서 4회차 공연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쯤에는 진짜 밀렸어요. 제가 생각한 대로 한 한 명 다 진짜 5분씩 계속 밀렸어요. 그래서 막 계속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 차례분은 저 멀리서 계속 제 쪽을 기웃대면서 이렇게 막 봤어. 4시간인데 4시간인데 왜 아직까지 메이크업하고 계시지? 막 이러면서 막 기웃거리고 계시지. 국민이 선생님. 저는 아직 메이크업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너무 당황스럽고 긴장이 나가지고 땀은 나지. 긴장 안 맞고 손은 또 떨리지. 그러니까 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일이라서 하루가 지날수록 좀 더 익숙해지고 손에 있고 하니까 4회차 됐을 때는 이제 한 분당 5분, 10분 정도 남는 시간이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 여러분들 나중에 현장 실습을 가면 진짜 긴장 많이 하실 거예요. 진짜 내 잘못이 이제 단체의 피해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 개인의 잘못이. 그래서 진짜 많이 떨릴 텐데 그걸 이제 딛고 일어서야 저희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을 한번 갔다 오면은 그만큼 실력도 많이 늘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한테 나중에 오면은 쫄라 보세요. 교수님 저도 현장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저도 보내주세요. 맨날 왜 쟤만 보내줘요. 저 보내주세요. 잘할게요. 제가 항상 그 말을 들었어요. 왜 너는 왜 너만 맨날 현장 가? 하면서 맨날 나도 가고 싶단 말이야 하면서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현장 가는 것도 진짜 종류가 다양해요. 이제 교수님들이 따로 스테이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피고패가 까지 하면서 제일 재밌게 끌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버려 그러면 얘는. 뭐 아니면 교수님 제외하고 이제 학생끼리만 가는 행사 같은 것도 많이 가고 이제 현장 실습보다는 행사 위주로 저희 1학년 때는 가는 편이고요. 뭐 가면 페이스페인팅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축제 같은 걸 하는데 거기서 뭐 오늘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 메이크업을 해주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현장 실습과 행사들이 있습니다. 메이크업과라고 하면 딱 메이크업만 배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희 과는 메이크업 외에도 네일, 업스타일, 바디페인팅, 퍼스널 컬러, 일러스트 그리기, 속눈썹 연장하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메이크업만 배워서 좀 재미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런 것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워서 재밌어요. 너무. 재밌나? 재밌죠. 그리고 메이크업들의 종류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메이크업만 하는 것도 아니고 미디어 메이크업, 스테이지 메이크업, 패션 메이크업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종류도 그냥 일반적인 데일리 메이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아티스틱한 약간 그런 아트 메이크업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들어오기 전에 메이크업 자격증을 좀 급하게 했던 편이거든요. 대학교 막상 들어오니까 메이크업 자격증이 없는 친구들도 좀 있고 애초에 메이크업 학과에서 메이크업 자격증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메이크업 반을 따로 배수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메이크업 자격증이 없다고 해가지고 좀 뒤처질까 봐 좀 걱정되시는 분들 있을 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교수님들이 친절하게 다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상으로 메이크업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메이크업을 하고 있으면 어? 이건 이쪽이 이쪽이 이렇게 더 보완해주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칭찬도 막 해주시고 이제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저희 학교 21학번에 메이크업 자격증이 없는 채로 들어온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거의 메이크업 자격증 바빴었고 그리고 수업 진도도 그렇게 뒤처지지도 않고 오히려 저보다 잘하는 친구도 있고 자 지금까지 저희 대경대학교 메이크업 전공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대경대학교 메이크업 전공 과탑 이렇게 직접 세세하게 꿀팁 이렇게 알려주는 거 어느 영상을 봐도 없어요. 이제 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 영상이 알차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까지 대경대학교 메이크업 전공 국민이 임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